뭐 먹지? 빨리 타. 나도 걸어갈게 아파. 아 여기다 치워. 아니 걸어갈 때 손 놔두고 나도. 맛이 야경이. 야경이 좋지? 네. 아. 야경이 목포항이야. 목포항. 이거 짧다는 것들은. 이것도 낚시배거든요. 대부분. 낚시배들인데 이것들은 멀리 나간 것이고. 이건 그네 간 것들. 양식 배들하고 섞여가지고. 아. 하준아 여기 석양 봐봐라. 하준아. 누가 이렇게 파란색 이불을 쑥 덮는 것 같지 않냐 하준아. 이쁘지? 예. 진짜 야경 이쁘다. 야경이 장난 아니네. 진짜 와. 여기 봐봐. 다리 쪽 봐봐. 다리 쪽 봐봐. 산이랑 이렇게 해서. 그리고 이쁘지 나오잖아. 예. 산으로 해가지고 유달산으로 해가지고. 예. 산, 산으로 해가지고. 하중이 얼굴은 반밖에 안 나오지 나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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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 해봐 엄마 니 눈도 안 보인다 야 응 응 엄마 와야 돼 왜? 여기 야구 연습장 있네 야구 좀 하냐? 잘하지 하중앱이라고 해 하중앱 아빠가 이겨서 커피 따올게 아무 생각 없어 관심 없어 침 주의지를 끓이고 바보야 바보지 몇 개 다 온 줄 알아야지 사회인 양보 선수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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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07킬로 잖아요 맞추긴 맞춰 다행이네 맞추긴 맞춰 오 우리 아들 카페도 왔네 예 오늘 너무 많은 걸 하는 거 아니야 횟집도 가고 여러 패드 가고 어디 가든 진은 먹지도 못하는데 응 그지 여기 먹포도 와보고 진도도 갔어요 오늘? 자식 완전히 회장 스타일러 쳐다보고 있네 내가 니 종업원이냐 자식아? 그렇다고 볼 수 있지 가위보고 있네 내리보고 전사장 잘해야 될 거 아니야? 하고 내가 하고 있는 거야 지금? 우리 집 대장은 하슈니지요? 모든 일정에 하슈니 위주로 지금 돌아가고 있지요? 너 오늘 저녁 참 잘 놨다? 아니 마 재치해 나가잖아 제가 하슈니지요 네 감사합니다